안녕하세요 요기를 진하게 안녕하세요 오늘 핑크핑크 하죠? 쑥스럽네 오늘 급 아무 이유 없이 욕실 선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욕실 선반으로 욕실 선반인데 이번에 사온 이 오일은 좋은 것 같아요 향도 좋고 그리고 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인데 한두 시간 지나면 향이 다 사라져가지고 아쉬운 아이 요것도 키에레에서 나온 약간 이거 향이 뭐였더라 체리 불렀어? 그런 건데 향이 되게 좋고 그때 잠깐 나와서 그 뒤로 안 나오는 향이라 아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뿌리고 다니는 향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프레쉬 마스크들 저 프레쉬 마스크 매니아에요 갑자기 고백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미스트인데 메이크업 픽스 기능이 있어서 요것도 요즘 최애템 오늘은 짧게 욕실 선반 설명 끝 오늘은 요거 다리가 갈라지고 있어 다리가 갈라지고 있어 탄거 같네 어? 마루 어? 마루 빵 먹고 있어? 어 빵 먹고 있네? 야 개미 뭐야? 유자 버터 야 빵 먹고 싶어 응 많이 발라야 되나? 응 빵 먹는 고양이야? 빵 먹는 고양이야? 빵 먹는 고양이야? 응? 요거 버터를 바르잖아? 응 짱이야 이거 깨 너무 맛있어 맛있단 말이야 뻐석빠석하니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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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합니다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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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커링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이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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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아이크림 다 써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려고요 복숭이 이번에 프레쉬 매장 갔다 왔거든요 변기에 올려놓고 아이크림은 이거 샀는데 이거는 다 샘플 프레쉬는 샘플을 많이 줘서 좋아요 아이크림 뜯어볼게요 토너는 요즘 이거 쓰고요 이거는 최애템 쟁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에센스는 이거 화이트닝 앰플 아이크림은 오늘 사온 이거 아 에센스 이거 파슬리 에센스도 요거나 요거 두 중에 하나 골라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쓰고 있는 크림 이거 파슬리 크림 요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루야 거기서 잘 거야? 거기서 잘 거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맽 아 아 할아버지 얘가 город Riot 귀여워 이건 나라 참고할 거니까 이거는 많이 넣지 말고 양을 재보고 넣자 안 그러면은 절로 한 10만원 나오거든 이거 뭐 금으로 쇠서 금으로 쇠데 언니는 되게 했나서 어우 새우가 어떻게 이게 얼마나 넣어야 돼 근데? 어? 그쵸? 나 손이 커가지고 그러면 10만원 나온다니까 아 진짜? 너 둘 다 10만원 나왔잖아 맨날 인간이면 좋게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 되게 그래 보이시더라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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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아 좀 아 아 아 아 마루야, 넌 박스 할 거야? 오늘도 베이지 인간이 되어 출근합니다. 아, 신발을 뭘 신을지 고민 중이에요.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어울릴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스트랩이다. 하나씩 신어봐야겠다. 비켜줄래요? 마루, 내가 비킬게. 이 신발 좋아하더라? 야, 코 건드리지 마. 고음 줘. 고음 줘. 고음 줘. 안녕하세요 치크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디엠도 많이 오고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치크 동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치크를 했어요 도움이 안되는 영상이었네요 치크는 여기를 진하게 여기 뒤끝까지 연하게 퍼지게 하는게 제일 포인트에요 그래야 얼굴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 제가 이쪽 여백이 좀 있는 편이라 아이라인도 꼬리를 좀 길게 그리는 편이에요 눈도 여기가 좁아서 아무튼 도움 안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시원한 편이에요 시원한 편이 식용유 시원한 편 소고기는 반대편 시원한 편 시원한 편 시원한 편 아아 고양이 떡시신의 현장 꼬리와 다리가 한 몸이 돼요 떡시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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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워서 죄송합니다 주무세요 저로 물러가겠습니다 귀엽다 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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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